야 그쪽으로 가지마 야 그쪽으로 아구야 저기 밥있다 아구야 저기 밥있다 저리 가 쟤 기린 아니야 기린 아니야 기린 나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누나 나 진짜 하지마 나 두 마리 불러야돼 두 마리 아 조련사 되게 조련 못하네 너 가만 알 수 있자 저거 큰 독수리로 해주시면 안돼요? 수리야 먹이 아니야 낚아채가면 안돼 야 너 조용히 안해 너 조용히 안해 진짜 곰수는 뭐하나 야 정말 저 독수리랑 흘러오버 잘해요 아 나 정말 저 저 큰 독수리로 해주세요 큰 독수리 아 이거 좀 가만히 있어야지 왜 이러는거야 정말 진짜 저기 아침에 수리보험에도 있던데